구공님은 조금 음을 높여서 하면 잘할 것 같아요. 음이 높은데 낮게 하니까 지금 자기 그것을 못 찾아. 조금 더 높이면 아마 잘할 것 같아. 구공님은 음이 높아요. 아니 음 자체가 높은 음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높이 하면 힘을 쓰고 높은 음을 가진 사람이 낮게 하면 힘을 잘 못 쓴다고요. 그래서 그래. 한층 청을 한층만 높여도 잘할 것 같아. 자 합시다잉. 해로운 발견이네. 우리 상군은 새롭다. 구니가 구짜러 갔어. 그러고 두 분도 구수해. 두 분도 구수여. 구수여. 우리는 순명 맛. 구수여. 그리고 여보는 진짜 알고 보니까 다크호스네. 잘하는 데가 귀에 엉기는 데가 있더라고. 이상해. 놀라워. 강남도 구수여. 강남도 구수여. 한 번 거기까지 해 줄까? 네. 한 번 넣어봅시다. 네. 그 전에 것은 안 넣어드렸나요? 흑음복. 내가 흑음복을 넣어드렸어요? 안 넣어드렸어? 안 하셨을걸요? 그럼 거기서부터 처음부터 거기까지 넣어드릴게. 오늘 배운 데까지. 흑은 벅차고. 백은 무릅쓰고. 커중어. 둥둥어. 빛.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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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실로 사면을 달뼈군이. 서쪽지 척이요. 통해. 장망 누구나 중융봉으로 올라가니. 조작희 dön לשX 저 화분ing. 월올루자 안쪽 상역토, issues. 화어주어주자 껴 바라분이. 저 통나암과 느금배는 그거를 둥둥 울리며 어기야 어허야 저간이 온 포키범비 아니냐 수벽삼명양한테 불성청은 각비래라 따라오난 저기로기 갈대룰림에 물고 일점이 좀 떨어지니 병사나가니 아니냐 백구백로짝을 지어 청파상의 왕래헌이 석양천이 거의 놀아 회암봉을 넘어 황릉로 들어가 이십오연 단양원은 반육까지 쉬어 앉아 두견성을 화다보고 공황대 올라가니 복무 대공의 강자료 황황로를 올라가니 황화길 거풀부반 백운천제 궁유유라 금둥을 지나여 주사촌들어가 공숙창과 두거리 계란당 매화를 툭척 척무연연에 퍼걸렁 떠걸어지고 이수를 지내요 개명산을 올라 창자방은 간구도 없고 남평산 올라가니 출석단이 빈터요 연재지간을 지내요 창성을 지내요 칼석산을 넘어 연경을 들어가 황극전에 올라간 척하루장만 두경 오고 정양은 내다라 장달문 지내요 동관을 들어가니 단미르기 백이요다요 동실백미를 순숙히 지내요 압록강을 건너 의주를 다다라 영구탑 동문종을 나아앉아 사면을 둘러보고 안남산 반남산 석벽강용천강 좌우령을 넘어 푸산파바 활마국의 감동다리 건너 평양 의견과 강정 북포벽노를 구경하고 태도 흥강 창림을 지내 속도를 들어가 망할 때 과한 녹정 박연 폭포를 구경하고 동호고임 진각시각에 걸러 삼각산에 울라앉아 진세를 살펴보니 대령 대원맹기 여기까지 저까지 들어서 이제 해보시면 졸졸졸졸하시오 졸졸졸졸하니 자 그러면은 다모님 오늘 수업을 해 끝마칩시다 수고 많으셨어요 이 더운 날 기가 막히게 고맙습니다 너무너무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셔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